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학습법으로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 오늘의 캐스트가 올해 여러분 수능을 위한 마지막 캐스트일지 아니면 하나가 더 있을지 정답은 여러분 선배들은 알고 있을 텐데 파이널 학습법 이라고 등장했으면서 무슨 파이널 직후 포인트? 뭐야 강의 홍보하는 거야? 알토랑 같다. 꽉 차고 부실하지 않고 정말 매력적인 맛있는 강의 파이널 체크 포인트. 파이널 학습법에 꼭 필요합니다. 뭐야 자기 강의 홍보. 왜냐하면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요. 생윤하고 윤사하고 표지도 너무 아름답네. 돌리면 정답이 나올 것 같지. 2022부터 2025까지 연계 규제, 기출을 가져다가 마무리 정리하는 겁니다. 윤사는 6강, 생윤은 5강.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좋아했던 마지막 강의. 파이널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의 맞춤형 파이널 학습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에 한 강씩 이렇게 탑재가 될 거거든. 생윤은 주요 주제의 평화. 여러분들 싫어하잖아. 모겐소 칸트. 칸트는 윤사에도 등장하지만 전쟁 성포할 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윤사에서 생피에르는 공화정인지 군주정인지. 그 다음에 윤사에서 있어서 주자는 마음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윤에 있어서 레거는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이 동등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 마무리 점검해야 되거든요. 칸트가 말했던 근원적 사회계약은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 요나스는 최고 악과 최고 선 중에 어떠한 개념을 가져다가 강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는 꼭 들으시고. 여러분 이맘때 죽겠죠. 김중익 선생님 강의 좋다니까 잘자잘도 들어야 되고 잘록이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건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주요 파트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파트. 그리고 지금부터는 안 까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우를 범하면 안 되냐면. 제가 올해 개념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 노트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거 가능한 사람만 해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스터디 플래너를 잘 썼고. 기가 막히게 정리 잘했고. 노트 필기 잘해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부러워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18년 동안 욕한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갑자기 올해 1년 동안 난 막 필기 아예 왕이 된다. 그거 어떻게 돼. 그게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 그냥. 접어놓고 붙이고 오리고. 오릴 때도 막 열심히 반듯하게 오리다 시간 다가. 그냥 찢어. 붙여 그냥. 봐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봐야 돼요. 꾸준히. 강의도 중요 파트를 다시 듣고.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려놓은 건 내려놔야 돼.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연계교제를 왜 안 봐. 연계교제 그렇게 주옥 같은 선지들이 많고. 내가 6평, 9평 때 그걸 증명해줬잖아. 연계교제 이런 게 있으니까 원전 근거에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나오잖아. 이건 9평, 모견소만 하더라도 내가 9평 보기 직전에 이야기했지. 생윤의 실전모고 5회랑 2회의 모견소가 외교정책과 그다음에 국제법, 준수 이런 걸로 평화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새로운 거니까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이것도 잘 봐놔야지. 그럼 연계교제는 어떻게 해? 막 지금 다 풀어? 언제 풀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캐스트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답을 매겨 그냥. 후뜩 수환에다가. 그리고 해설지 보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진 않아. 그렇게라도 해서 연계교제 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라니까. 수능 보기 직전에 하얀 백지로 연계교제 만들지 말고. 이 이야기를 몇 번 해.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라는데. 해설지 보면 이제 정리가 될걸?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말했던 잘로기하고 기특한 잘자잘의 주요 파트를 듣고. 그다음에 연계교제 정답 매기고 해설지를 읽어보면 김종인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지. 감정 배설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리고 수능 현장으로 들어가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생기려면 인간이 현타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 12회분. 만만치 않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등급컷은 생각보다 제가 강의 초반에 말해주지만 높게 설정돼 있어요. 저거 풀어보시면서 어디 있어요? 이런 12회 모의고사가. 생윤, 윤사 다 사면 13만원이더라. 12회야 12회. 12회. 1년간 걸쳐서 만들었다. 6회, 12회는 또 심화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파이널 학습법? 뭐야 자기 강의 홍보만 하고. 그럼 파이널 학습법 할 때 내가 뭔 얘기 하겠어? 다른 강의 봐라 뭐 이러겠어? 내 거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파이널 땐 딴 거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잖아.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도 노력하고 사잖아요. 열심히 강의하고 준비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제도 연대에서 공부하면서 연고전, 고연전. 전야제 때문에 수업하는데 밖에서 다비치 노래가 막 들려. 윤도현 노래가 들려. 나가고 싶은 욕구를 인스타에 막 표현했지. 인스타 놀러와 보시고 한번. 인스타 팔로우 늘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제도 새벽까지 또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한 만큼 여기까지 왔어요.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파이널 학습법 간단한 걸 제시했어요. 첫 번째 파이널 체크 포인트 잘 들으시고. 두 번째 연계 규제 답이라도 매겨서 한번 보시고. 해설지 꼭 읽어보시고. 잘록이 잘잘잘. 잘록이 까지 안 되겠으면 기특한 잘잘잘이라도 주요 파트라도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풀어보시면 파이널 학습법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됩니다. 돼. 그렇게 하고 수능에 자신감 갖고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직원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행복한 미소 짚고. 제가 드리는 월급 받으면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